전속력으로 도달하는 수능 영어 1등급.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수능 영어 강사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제로백 수능 구문 독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로백이라는 게 제가 이번에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로 처음 도전을 하면서 강의 제목을 뭘로 할까 정말 열심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것저것 고민을 해서 우리 학생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연구를 했는데 일단 제로백 해서 기초로 다시 돌아가라.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초부터 문법도 열심히 공부하고 어휘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구문 독해도 열심히 해서 기본 실력을 다시 쌓아라. 이런 의미로 제로백 어떨까. 그리고 이제 제로백이라는 게 고급 스포츠카드. 부릉부릉 하면서 가는 그런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정지 상태에서 100km대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제로백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4등급이든 5등급이든 3등급이든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영어 1등급을 도달할 때까지 최단 시간 안에 전속력으로 영어 1등급에 도달시켜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래서 제로백. 괜찮죠? 그리고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어떤 학생이든지 간에 일단 내 강의를 듣기만 하면 본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성적 향상을 보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또 제로백입니다. 뭐 갖다 붙여서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진짜 구성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능 구문독회 강의가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능 구문독회 그래서 이제 기초 영어 문법이랑 보통 같이 수업을 하게 돼요. 저도 그래서 기초 영어 문법과 구문독회를 묶어서 기초 영어 트림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게 됐는데 일단은 특별해야 돼. 그래서 기존의 구문독회와는 다르게 우리 학생분들께 뭔가 좀 결정적이면서도 그리고 좀 심박해야 돼요. 심박해야 우리 학생분들 좋아하니까 그래서 심박한 뭔가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 저도 메가스터디에서 경력차 이제 저는 사실 중고신인입니다. 메가스터디에서 6년차 메가스터디 인강 6년차 영상 촬영은 지금 1600에서 700시간 이상을 진행한 베테랑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영어 기초 영어를 최대한 쉽게 떼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이제 효율성이 중요한 과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효율성이냐? 어떻게 하면 시간을 최소로 투자하고 1등급을 맞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1등급을 맞기만 해서는 영어는 잘했다고 볼 수 없어. 시간을 최소로 투자하고 1등급을 맞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문독회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도 많이 풀고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많이 해야 성적이 오를 건데 그러려면 일단은 앞에서 기초를 떼줘야 문풀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빨리 끝내줘야 여러분들이 마음껏 문제집을 많이 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단 시간 안에 최고 효율로 최저의 노력과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단 우리 제로백 수능 구문독회는 거기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 캐치프레이즈는 전속력으로 도달하는 수능 영어 1등급 그래서 기본을 떼게 만드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제로백 수능 구문독회는 수능 지문에 자주 출제되는 실전 독회 문법만 자세히 설명해요. 아 선생님 진짜요? 아니 시중에 봐봐.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다양한 문법이나 기초 영어 교재를 봤겠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수동태 어때요? 여러분 수동태. 와 수동태는 웬만한 문법 체계는 전부 다 메인 커리큘럼으로 다루고 있어. 수동태. 들어봤죠? B 플러스 BP. 그런데 이게 수동태라는 게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 고등학교 독회할 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3형식을 4형식으로 바꾸는 거. 배워요? 고등학교 독회할 때 필요하냐고 그게. 잘 안 나와. 가정법은 어때요? 우리 가정법 관련해가지고 배울 때 독회할 때 if 의미만 똑바로 알고 조동사 의미만 똑바로 알아도 고의 해석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거를 문법 카테고리로 해서 꼼꼼히 다뤄버리면 아 4형식을 3형식을 3형식을 4형식을 룰루룰루 가다가 그러다가 정신 나가가지고 못 푼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선생님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거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낼 필요가 있나? 만약에 독회하다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를 문장 자체로 꼼꼼히 설명을 해서 이런 건 다음부터 이렇게 해석해. 이 정도까지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한테 진짜 나오는 것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최근 3개년 그냥 모든 영어 지문 문제 중에서 최고 존엄은 수능 기출이야. 6월, 9월 평가원도 일단은 수능보다는 미치지. 그냥 최고 존엄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저기 위쪽 느낌이 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최고로 운용한 지문은 이 수능 기초 지문이라고 기준이 되잖아. 스탠다드가. 그래서 통계를 내봤어요. 근데 이게 러프한 통계예요. 물론 여기에 속하면서 여기에 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근데 문장을 제일 두드러지는 문법으로 해가지고 제가 했기 때문에 상당히 러프합니다. 꼼꼼히. 예, 러프하게. 암튼 러프하다고. 근데 통계를 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 제가 재밌어요. 이제 설명해드릴게. 일단 전치사를 활용한 구. 예를 들면 막 예를 들면 그 전치사 다음에 뒤에 명사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나 형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리고 또 투부정사 같은 것들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활용한 문장이 전체 한 600여 개 정도 되는 문장 중에서 66개 정도가 나오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부사 파트하고 전치사를 활용한 구와 관련된 그 파트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냐? 아니, 많이 나오잖아. 600여 개에서 66개면 꽤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로 깜짝 놀랐던 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활용한 문장이 85개가 나와. 엄청나지? 근데 왜 엄청나다 얘기하냐면 전체 그러면 15% 정도 되는 진짜 전체 문장 중에서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거의 한 문제당 관계대명사 하나씩, 두 개씩은 나온다는 얘기야. 매 지문마다, 매 지문마다. 근데 거기에 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접속사를 활용한 명사절과 부사절 관련해가지고 문장이 길어지는 형태가 있거든. 그게 두 개 하나 제일 짜증나. 그게 특히나 이 명사절은 진짜로 이거는 때려 막 없애야 돼. 여러분들께서 좀 나중에 강의에서는 거친 표현 막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오늘은 OT니까 이제 최대한 점잖게 가고 있는 거야. 점잖게. 근데 명사절, 특히나 부사절도 많지만 명사도 더 많아. 얘네들을 잡아줘야 돼. 명사절을 잡아줘야 돼. 명사절을. 근데 이게 91개나 되더라고. 그래서요. 영어에서 문장 길어지고 어려워지고 독해 짜증나고 까다롭게 되는 것들은 거의 다 접속사를 이용해서 문장이 길어질 때야. 문장이. 두 문장을 하나로, 세 문장을 하나로 막 광광광광 붙여. 근데 부사절 같은 건 제약 없이 붙일 수 있고 명사절도 원래 문장에 명사 들어간 자리에 절을 다 넣어버리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두 개만 합쳐버리면 생각을 해보면요. 전체 영어 지문의 한 지문 기준으로 봐봐요. 4분의 1 정도는 이 문법이 사용된 문장이란 얘기야. 대박이지? 우와.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슈퍼스타는 분사와 분사 분야.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거 OT 듣는 양반들 중에서도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야. 큰일 나. 이거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모르면 독해 못하는 문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시절이나 고1 과정 거쳤으면 단어 뜻만 알면 거의 해석할 수 있는 기본 5형식 또는 뭐 시제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본 5형식의 연장이에요. 왜냐하면 영어 문장에서 서술어가 안 들어가는 문장은 없자. 근데 서술어에는 모든 서술어 특히 동사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좋게 다 시제 표현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기본 문장이 한 210개 정도 돼. 일반 기본 문장이.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한 이 정도 문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주고 이 정도를 기본으로 우리가 패시브 스킬로 독해를 할 수 있는 게임 용어가 나오고 게임 용어가 나오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기본 패시브 스킬로 여러분들 독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 정도만 해석할 수 있으면 아까 말했던 막 복잡한 수동태다. 가정법이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도치구문 생략구문 이런 거 있잖아. 좋아 죽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정작 해서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우선에서 깨부숴야 되는 건 뭐냐. 일단 관계사 깨부숴야 돼. 관계사. 그리고 전치사를 이용해서 구 같은 것들이 문장 안에 들어갈 때 이런 것도 매끄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접속사 들어가서 명사절 부사절 일단 근데 명사 부사 뭔지 알아야 되고 명사가 되는 문장 성분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똑바로 이해를 해줘야 돼. 그리고 분사랑 분사구문 퇴석 똑바로 해주면 기본 문장 얘네들까지 합쳐서 언제나 우리가 90% 이상을 독해할 수 있게 돼. 그리고 우리가 영어 짬바가 중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래도 거친 수험생활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사교육기를 헤쳐나와서 여기까지 왔을 건데 이거 뭐 다 해서 100% 못하겠냐. 그래도 가정법에서 입하면 만약에 뭐 뭐 한다면 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 수동태는 P 플러스 PP입니다. PP가 뭔데 PP요. 나 못하지. PP가 뭔지 과거문사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지. 그게 수동 의미의 형용사라는 거 모르는 사람들 많지. 근데 어쨌든지 시간에 그래도 짬바가 있는데 기본 해석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얘네들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초점을. 그래서 선생님 교재에도요. 가정법이나 수동태우 관련된 설명들이 간혹가다 있게 있는데 굉장히 간략해. 진짜 기본 틀. 대신에 명사절이나 부사절이나 분사구문 이런 거나 관계명사 관계부사 이런 거는 상당히 꼼꼼히 만드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해줘. 비중 조절이야. 내가 말하는 첫 번째 심박함은 비중 조절. 그래서 중요한 거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이거 잡아야 효과가 제일 좋을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몸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특정 증상이 있는데 그냥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어떡해. 그 아픈 부분에 딱 맞는 약을 먹어야 빨리 나을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영 아프죠? 지금. 어? 아프잖아. 안 아프다고요? 아파요. 영상 클릭해서 봤으면 다 아픈 사람들이야. 빨리 낱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천재적 발상이야. 내가 생각해봤을 때 천재적 발상. 그러다가 또 우리 학생들한테 또 신박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 여기 제목을 보면 최근 3개년 수능 지문으로 배운다고 했잖아요. 난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영어 예문에 최고 전원은 볼까? 아니야.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일까? 1등급입니다. 아니야. 정확하지 않아.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할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능 영어 1등급이에요. 수능 영어 1등급. 맞죠? 그러면 수능에 진짜 잘 나오는 질문을 최대한 많이 공부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 와 나 진짜 천재적 발상. 뭐냐면 수능 지문으로 그대로 수업을 해버리면 돼. 근데 그거를 편집을 따로 안 하고 수능 최근 3개년 지문들을 자 보세요. 그대로 문법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수업을 전부 다 해버리면 뭐가 좋냐? 일단은 많이 나오는 거를 많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그렇지? 많이 나오니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적게 나오는 거는 진짜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것도 수능 지문으로다가 근데 우리가 교재를 만들 때 수능 기출 문장을 구문독해 잘 안 씁니다. 영어 강사들이. 왜 안 쓸까요? 여러분. 아까워. 나중에 기출 수업 같은 거 해야 되고 나중에 복잡한 문제에다 써야 되잖아. 그런데 저는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수능 영어 3, 4, 5등급의 영어가 많이 아픈 우리 안생 간장 문제 너 아프잖아. 지금 안색이 안 좋아. 내가 영상 가만히 보면 카메라 너머로 어느 정도 느껴진단 말이야. 어머니께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까.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여러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문장들을 아낌없이 그냥 쓰려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금으로 비유하면 18K 아니고 24K 아닙니다. 100% 순금으로 진짜 최고 좋은 수능 지문 순수 농도 100% 수능 지문으로만 수업을 한다는 거야. 여기서 예문은 최대한 쉽게 설명해줘. 간단한 문장 중학생 문장으로 하지만 안에 있는 상세한 연습 문장들은 우리 교재에 여러분들 샘플 보기 올라왔겠죠. 오늘 이 영상 올라오면 클릭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다 수능 기출 지문이에요. 그 뒤에 출처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능 기출 지문을 생각해봐. 완벽하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문법 다 알아 듣고 끊어있기도 할 수 있고 구하절 분석도 할 수 있고 특수문법 뭐 들어갔는지도 완벽하게 파악되고 그것도 여러 3개년에 걸쳐서 반복을 하니까 해석 방법이 최화까지 되겠지?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문형 중에서 90에서 95% 정도가 최화된 상황이 될 건데 아 그러면은 이제 시험 보면 뭘 해석을 못하겠어? 어떤 모의고사든 다 수능이랑 유사한 유형으로 수능보다 난이도가 더 높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수험생들이 제일 마지막에 파이널 라운드로 푸는 게 수능이니까 난이도면에서도 그보다 더 어려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수능 기출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으면 이거를 5번 10번을 반복해서 읽어버리면 이제 모의고사가 읽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 다음 단계 배워야 되는 거는 제로백 기본 유형 독해 강의로 이제 이어주시면 됩니다. 읽는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켜줄 거야. 읽는 연습을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버리는 거야. 기초 영어 자체가 깔끔하게 끝나. 더군다나 나는 문법 설명은 되게 쉽게 해주거든. 어려운 문법상 특이한 것들은요. 문법 이론 파트에서 하면 재미없어서 여러분들 다 엎어져서 자요. 모니터 앞에서. 왜냐? 문법 설명은 최대한 이해가 잘 가고 쉬워야 돼. 예문을 외울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를 붙여서 복잡한 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나는 문법 설명 엄청 자세하게 쉽게 해줘. 그 대신에 예문은 어려운 것 갖다 쓰지. 수능 지문 같은 거. 근데 그런 거 겁먹고 도망다니면 안 돼. 지금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4등급, 5등급 때부터 꽤 부숴버릇 해야 돼. 그래야 심화문제 잡을 수 있어. 그러면서 물론 어휘도 열심히 외워주셔야 되지만 그거 이제 강의 안에 들어가서 어휘 외우는 방법 같은 것들도 자세히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교재 미리 보게 해놓으면 아휴 교재 예뻐. 잘 나왔어. 진짜 흡족해. 제가 출판사 사장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표지에 금박, 은박을 써서 최대한 화려하게 해주십시오. 책상 위에 딱 올려놓으면 번쩍번쩍번쩍번쩍 형광등 백길 켜놓은 것 같은 아우라가 퍼져서 지나간 사람들이 그냥 못 지나가고 도대체 이 번쩍거리는 훌륭한 책은 누구의 책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엄청 화려하고 예쁘게 표지에 책의 에너지에 90%로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지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네이지 디자인 같은 것도 여러분들 진짜 보시기 좋게 해답지가 따로 없어요. 그 페이지 안에서 하단 부분에 문장 해설이나 어휘 설명까지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강의에서 전부 다 상세하게 설명 자세히 해드릴 거고 영상에도 여러분들 문장 해석 찾아보시기 좋게 전 문장 위치에다가 인덱스를 다 찍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몇 번 문장만 딱딱딱 골라서 설명 듣고 싶다 하시면 그 부분만 골라서 들을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오케이 너무 좋아. 그리고 질문 같은 것도 만 하루 안에 해결 이걸 책임 보장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약속을 꼭 드릴 거예요. 이번만은 반드시 내가 지킵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우리 제로백 수능 구문 독해 강의에서 선생님이 다짜고짜 막 와가지고 우리 강의 엄청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우리 강의에 대해서 마지막에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아니 교재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내가 후지 몰라 어떡해요. 여러분들한테 신뢰도 좀 줘야 되잖아.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서포트하는 코치잖아. 선생님은 영화에서 보면 막 전직 세계 챔피언 이런 사람들이 코치로 붙어가지고 현대 세계 챔피언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 영화 막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허름하게 생긴 이상한 아저씨 와가지고 추린이 있고 쓰리팔 찍찍 끌고 댕기는데 알고 봤더니 어디 어디 올림픽 금메달리스 추신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도 좀 자랑도 한번 하고 싶은 게 선생님도 학원가에서 메가스터디에서 경영이 6년차 강사고 어디 가서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강사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선생님은 수능보다 더 어려운 수준의 영어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영어를 수업을 한 지 벌써 10년 차 이상이 된 영어 강사이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졸업했던 경찰대학 23기 저는 2003학년도 입시해서 경찰대학 합격을 해서 경찰대학 실제 졸업생 그것도 거의 최고로 좋은 성적대로 해가지고 합격을 했죠. 뭐 졸업 성적은 묻지 마세요. 그리고 동년에 제가 합격했던 서울대 경영대학 정시 합격지입니다. 내신에 저도 그 당시에는 수우미양가 제도였는데 오늘날로 치면 60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등급을 까부수고 수능 성적 전국에서 거의 100위권 내에 드는 퍼센티지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이 합격증까지 갖고 있어요. 이 교부자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모시면서 수업을 합니다. 과외 선생님처럼 자세히 해드리고 여러분들 이해 안 가는 거 Q&A 게시판에 질문도 받아들이고 처음에 강의 개강하면 처음에 들어오신 제자분들 얼마나 소중하겠어. 고맙고 예쁘지.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고 질문도 받아주고 막 이런 것들 여러분들 도움될 만한 것들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질문 Q&A 게시판 조교들도 최소 스카이급이나 이런 경찰대급 이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뭐 메디컬이나 그쪽 라인 제자들이 와가지고 봐주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질문 같은 거 남기실 때도 공부 관련된 조언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 이거 진짜 보기만 해도 지금도 가슴이 벅차 여러분들도 꼭 이런 업적 여러분들이 팩트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전력으로 서포트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인공 캐릭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험을 떠나는 주인공이고 저는 이제 은퇴하고 제자들을 육성하는 그런 뭐라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제가 애니메이션 오타쿤인데 이런 예시는 적절치 않으니까 나중에 강의해서 들겠어. 근데 어쨌든 제자를 이렇게 길러내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설레요. 4, 5, 6등급 많이 왔으면 좋겠고 3등급 때까지 이 강의 들어볼 만해. 3등급 때까지는 반드시 들어보세요. 수능 전문장을 분석해 주니까 독해가 매끄럽지 않고 감독해를 내가 좀 하는 경향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와서 들어보는 거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들어오실 분들은요. 이거 항상 강의 들을 때 문법 설명 스킵하지 마시고 배속 듣기로라도 한번 꼭 들어보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개념 같은 것도 좀 진짜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수능 기출문장 전문작 분석 해당 단원에 관련해가지고 예습을 하시는데 예습을 하시되 일단은 얽히 설키 해도 좋아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르니까 이 강의 듣겠지. 대충의 끊어있기 그리고 문장 해석 밑에다 막 한글로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어려운 문장은 한글로 써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어휘 암기까지는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들어주셔야 강의를 100% 빠른 시간 내에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약간 1.2, 3배속 걸어놓고 들었을 때 매끄럽게 쭉 들어오고 시간도 아낄 수 있거든. 꼭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부하다 나오는 모르는 어휘는 수첩에 적어서 꼭 반복 암기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해 안 가는 내용은 절대 그냥 넘기지 말고 메가스터디 Q&A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세요. 강의 몇 분에 무슨 설명이 모르겠다 하면 클릭해서 그 타임라인을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 문장 하나만 복사해가지고 딱 던져주시면 그 줄글 보면서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능 지문이다 보니까 강의를 한 번 완강하고 나서도 3번에서 한 5번 정도까지는 반복 읽기를 해주셔서 모든 문장이 쭉쭉 읽히는 눈으로 읽히는 순회 수준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 있는 제로백 그 기본 유형 독해 기본 유형 독해라고 해서 서술의 초점파 그 다음에 강조사 읽기 그 다음에 주제파 글 전체의 흐름 읽는 방법 요런 것들 중점적으로 다루는 강의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 강의로 넘어오시면 100점입니다. 오케이 요렇게 갈 거예요. 제목 잘 지었어. 그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그치? 근데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영어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제대로 한 번 솔루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선생님도 수능 영어 60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험 11번 연타로 수능 2번 만점 맞고 시험 11번 연속으로 영어 시험을 만점을 맞았거든요. 수험 생활할 때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었던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전속력으로 도달하는 수능 영어 1등급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가스터디의 기대주 메가스터디의 슈퍼루키 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함께 해봅시다. 파이팅!